자, 사살라 선수가 K리그 데뷔전입니다. 전북에서의 데뷔전입니다. 네, 이렇게 되면은 1980년이에요. 자, 등번호 28번을 달고 있는 사살라. 아주 긴 시간은 아니지만, 진짜 임팩트가 있었죠. 득점왕과 도움왕을 동시에 석권하는 그런 모습이에요. 에드가 선수와 태국 불일함에서 같이 긴바가 있습니다. 오늘 에드가 선수와는 또 재회입니다. 사살라 K리그에서요. 머리를 갖다 댔었고요. 사살라. 자, 최영준. 어, 문선민이. 예상을 하면서, 예감을 하면서. 직면적 이쪽 금바 이유현입니다. 온라인 끈체에서 세워놓고 있는 이유현. 바라보면서 프로스골 뛰었습니다. 한 번에 전방적으로 길게. 방향을 틀어놨고요. 다시 왔던 데뷔였습니다.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없네요. 네, 사살라. 아, 여기서 넘어지면서 또 시간을 벌고 있는 전북입니다. 석점을 추가하면서 리그.